TCC 스틸 같은 경우에 제가 아무래도 노란톡 메신저 즉 깨깨우톡에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단기 스윙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최근 들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파동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매매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추천하고 나서 제가 12월 3일인가 지난주 목요일 한 이 날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 나서 한 5%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추세로 왔을 때 수급으로 봤을 때 더 크게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좀 기다렸는데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무려 상승폭이 한 20% 가까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깨깨우톡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한 수익 인증만 제가 오늘 약간 세봤는데 한 30개가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10%에서 15% 넘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챙기셨는데 그렇게 막 인증만 올려주시고 하니까 단기간에 또 이렇게 많이 굉장히 수급이 들어왔고 급등을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신뢰를 해주시고 많이 파이팅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나름 굉장히 보람 느끼고 뿌듯한 오늘 하루여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노 신소재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고 전망이 너무 밝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건 한 2주 된 것 같아요. 한 이때쯤 추천을 드렸었고 추천 이후에 한 7% 가까이 상승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팔지 않고 거의 한 일주일 넘게 2주 가까이 좀 횡보하는 구강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지난 11월 말이었죠. 연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트 다시 한 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날 아무래도 수익 신호 좀 했었다. 그러면서 좀 15%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두 자릿수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정말 근데 우리 정진정 의원님께서 대단한 게요. 기가레인 차트 다시 한 번 TCC 스틸 다시 한 번 차트 한 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 딱 고점이에요. 딱 고점에서 지금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 딱 고점에서 팔았어요. 딱 고점에서 여기가 이제 더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저도 신이 아니니까 이게 최고점일 거다라고 딱 선택한 건 아니고 수급을 지속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0%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여기 정도면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모든 분들이 최저점에서 하고 최고점에서 파는 이러한 욕심보다는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안내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부분이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좀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익실현 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점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케어 같은 종목은 제가 좀 한 3, 4개월 전부터 좀 관심 있게 보고 단기 수익 전략으로써 매매를 좀 자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역시 요구의 수익도 좀 챙길 수 있게 정확하게 좀 오래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저점과 고점을 박스권 형상하는 부분을 좀 많이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처음 추천드렸던 게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1차적으로 추천드렸던 게 이 부분이고 여기서 뭐 차익실현하고 다시금 진입했던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급등할 때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급등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여러 번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어제같이 어제오늘 좀 급락이 나왔는데 뭐 어제 IR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에 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당분간은 차익매물을 좀 소화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아무래도 R-서포트죠. R-서포트. R-서포트는 이제 처음 추천드렸던 게 아마 이날이었던가?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에 추천해서 다음 날 한 5%까지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팔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갈 거다. 왜냐하면 이게 재택근무 관련주로서 지금 테마로 엮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아마 500명, 600명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재택근무도 좀 나올 거고 그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약간 이슈가 되겠다 해서 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뭐 한 일주일 넘게 재속적으로 좀 조용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정말로 이 날 당일 날 오전에 추가 매수라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이 날 추가 매수하시면 굉장히 좋은 저점 대비해서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깨우톡에 계신 분들 여기다가 좀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렸는데 그날 15%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평당가 낮춰서 대응했고 15% 급등까지 하니까 바로 수익 실현했었고요. 아직 일부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걱정하는 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3단계 격상 논의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확산세가 거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